전북자치도가 청년함께 2배 적금 사업의 신규 참여자 1,000명을 모집합니다. 이 적금은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적금하면 전북자치도가 10만 원을 적립해 2년 만기 시 청년이 낸 원금의 2배가량인 5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북의 주소지를 둔 18세에서 39세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여야 합니다.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배 적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